지인이 키우던 탱자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소복하게 나있던 것을 그냥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재용으로 저는 키울 건데 저번에 휴무스 화분을 만들었었는데 거기다가 모아 심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흙토 흙이 너무 좋죠 이 흙을 사용할 거에요 한 2년 정도 만든 흙인데 이렇게 유기물들 하고 섞어서 1년 정도 만들었더니만 흙토에 가까워 질려고 하죠 여기다가 휘트무스를 섞어 넣을게요 좀 섞어야 돼 잘 버무려 줍니다 휘트무스 하고 2년 정도 된 휴무스 완성되어야 휴무스지만 2년 정도 만든 유기물이 풍부한 흙토입니다 흙토 여기다가 아까 비상사태였어 비상사태 중간이 끊었는데 모종을 여기다가 얹는데 개미가 그냥 막 엄청나게 붙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알 보호한다고 알 막 물고 막 자기들도 자기들대로 비상이겠지 모아 심기 합니다 모아 심기 하나씩 하나씩 너무 가늘기 때문에 여러개를 모아 심습니다 모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원래 참한거 예쁜거 하나만 심고 키워볼까 했는데 너무 가늘기도 가늘고 너무 어립이 있기도 하고 좀 다닥다닥 모아 심기 하기로 했어요 이런식으로 심습니다 모아 심기를 했는데 너무 밀치기 인가 모르겠어요 아까 개미가 막 엄청난 개미가 나타나 가지고 당황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심어 놓고 나중에 좀 삐리비리 한 녀석들은 곤란을 쏟아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주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척박한 데서 살다 온 녀석들이라 가지고 북한의 꽃재비들 같은 녀석들이라 가지고 아마 잘 살 거에요 그리고 쇠고등급 흙을 넣어 줬기 때문에 잘 살 겁니다 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밤새 따뜻하게 자라고 밤새 안녕